행복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11월 의왕시 1분 잠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2021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7개 분야의 주요 사업들로 내년에는 어떤 의왕시가 만들어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 가을 낭만으로 달래보자. 차 안에서 즐기는 가을 축제. 방역 숙직도 지키고, 콘서트도 즐기고, 영화도 즐겼던 시간. 우리 겨울에도 만날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이 긴장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하루에 마쳤던 긴장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장 7일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긴장도, 마음 나누기도,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 잠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